중면아 어디니? 나 하나만 얻으면 돼 지금 하나만 얻으면 이제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 이거 좀 먹어두고 네 아이템이 더 있어야지 이제 탈락시킬 수 있는데 이제 멤버네들 밖에 안남았네요 오케이 좋아 약탈 약탈 갑옷 약탈 갑옷 진짜 아껴 쓰자 진짜 죽일거 같을때 껴가지고 바로 죽이고 빼고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선빵치고 있을때 3번에다 놓고 컨트롤하면서 최대한 안맞.. 안맞게끔 써보죠 이걸 아껴 써보자 아아 마음등이 아아 아 마음등이 아아 내가 이겼다 조명이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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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님 으응 아우님 저 저 만등이가 계속 따라와요 아우님 저 어떻게 좀.. 만등아 잠깐 조명 좋은말로 할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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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다고 똑같은대로 해주면 아아 당해야죠 뒤에 악어님 있다 야 시간 쟤 안먹었어 내가 먹음 나이씨 시간 못먹었네 이거 랜덤이야 젠장 저 마인고 가졌어요 아아 아버님 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아니 마인고 온 다음에 저희들 저희들 상자가 계속 필요한거잖아요 아버님 어어어어어 서로 죽여주자고 상자.. 상자 작해요 그냥 저 3시간 있어요 아 그거 불법 아니야? 저기 다 하고 있다니까 아버님 욕 안하는 사람들이 요새 멍청인거야 바람에 뜨거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저기 상자 작업한다고 저 나쁜 녀석들 진짜임? 봐봐 저저저 돌아가면 상자작하고 있잖아 야 너네 상자 작업하냐? 아잉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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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자작 야 상자작이 나쁜 녀석들아 상자작은 아니야? 내가 안했어 맏사람 위탈 상자작해 주시면 아왜 계속 나만 만나냐 너는 16분이잖아 낫 이 나쁜 녀석 으아아아아아악 안듣는다 아 갑박 없어졌어 야 우리 어차피 멤버들밖에 안남았으니까 상자장 하자 어디야래? 마인고? 마인고로 갈게 왜냐면 상자장이 무조건 이 된게 A급 상자에서 30분이 나와요 그러면은 7개야 아 쟤네들 상자장 한다고? 저 나쁜 녀석 빨리해서 빨리 죽이자 탈락시키자 한명씩 어깨 저 마인고 마인고 갑옷 벗고 갑옷 벗고 갑옷 벗고 오케이 잠깐만 만드가 너도 같이 할 생각있냐? 저 스나이퍼 있는데요 와 만드가 넌 끝까지 이 비겁하고 드론 넌 죽었어 이C 너 이C 야야야 중명아 그냥 너가 계속 와 오케이 왜키 안죽어 너 어? 가업했을 가업했을 오오 어어 리타가 하는 이상 이제 우리도 한다 야야야 죽이는 죽이는적 야 언제 진짜상자 언제 가냐 야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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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갑박 얻어가지고 빨리 잡자 탈락시키면 템 다 얻을 수 있어 지금 가장 시간 적은 순위로 계속 죽자 예예예 만드기 계속 오는데? 더 파고 왔어요 아 만드기 토 나오네 진짜 아 왜 이리 빨라 이 사람을 이 자식 방송을 깰 줄은 몰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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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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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만드기 탈락시켜야 돼 결국 갑박 맞춰가지고 죽이자 아니 근데 4번씩으론 끝도 없어요 제가 볼때는 야 누군 아 나 갑박 없구나 와 갑박 또 있어 얘 못사야 이 더럭! 더럭 자금윤자! 니가 마지막이야 때리지마! 야 쟤 갑박 또 있어 대박이야 아니 저 쟤 쟤 자 머싸 머싸가 지금 상가 겁나 많은 거예요 빨리빨리빨리 야 뉴클리어 마주카 나왔다 아 머싸를 잡으면 되겠네 이거 머싸 잡으러 가자 갑박 얻은 다음에 대조태구로? 대조태구로 갑시다 저런 자식들 상자작을 해! 앙! 야 머싸가 어머니 머싸가 머싸가 먼저 했어요 저희는 저희들 머싸 죽이려고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저희들 억울해! 저희들 억울해요 야 나는 아무도 상자작을 알아 흐흐흐흐흐흐흐 까지 죽었다 야 종료야 종료야 내가 죽였어 내가 내가 어어어 야 뒤에 누가 때린다 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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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살림살이 좀 나아졌냐? 어? 상자작 야 네 좋아 아껴쓰고 으아앗 점프 에이그 진짜 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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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다 안 나아 너불아 너불아 이젠 좋지 않아 악의 문을 잡아야지 왜 나를 치려는거야 아휘 아휘 어디니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핰 안보여 안보여 오케이 나이스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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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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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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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근데 나 절대, 나 미쳐버리겠어. 갑바도 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 여태 살면서. 너불아, 너도 같이 낄래? 할래, 할래, 너도 할래, 너도 할래? 좋지, 좋지. 오케이, 죽으면 돼. 야, 우리 세 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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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캠에서 돌아가면, 세 명에서 돌아가면, 오케이. 오케이. 빨리 와서 죽어, 와서 죽어, 와서 죽어, 와서 죽어. 두 명이라면 더, 두 배가 돼. 오케이, 오케이. 야, 아니면, 공평하게, 다들 상자작, 금지로 하려? 금지가 아니라, 가능한 걸로? 아이, 아이, 이거, 사실상 이거, 이거 매너껏 안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건데, 상자작 금지로 하자고 할까? 너, 핑맨님이 템 맞으셨어요. 사실 상자작하면, 무조건 얘기 있을 밖에. 뭐야, 너. 뭐야. 아, 우리 상자작해서 저렇게 만들잖아요, 저기. 아, 쟤도 만들어야 돼, 우리 왜 안 돼? 고액헌! 아니, 일단 핑맨님이 그냥, 그 있어, 나는. 난 갓. 야, 너네 상자작 유저, 이씨. 더러운 상자작 원조. 야, 난 갓. 야, 난 갓. 야, 난 갓. 야, 난 갓. 어사 이길래 죽었는데, 죽었어. 어사 이길래 죽었는데, 죽었어. 갑옷 타고, 그, 그, 칼, 칼, 칼. 야, 너 왜 템 안 먹었어? 야, 뭐 써. 얘는 상자작만 하고, 왜. 나도 안아줘, 나도 안아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얘는 템도 없는데, 근데 쓰레기밖에? 오케이. 쓰레기야, 얘. 아무것도 없어. 역시. 야, 얘 쓰레기만 나오. 태생이 상자작 유저들은. 모사야, 모사야. 왜 그랬어, 말해봐. 왜 그랬어, 말해봐. 내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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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쓰레기만 나오더라고요. 아, 아. 아, 너무 슬픈데요? 아, 너무 슬픈데요? 나도 그랬어, 모사야. 이거 감정적으로 이래야 될지. 아거림 잘 선택해야 돼요. 아거림은 지금 방수홀진하고 있는 스트리머입니다. 저걸 감성적으로 파야 됩니까? 이성적으로 파야 됩니까? 아니, 나도 슬... 아니, 나도 슬... 내가 죽였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버님 혹시... 그만큼 저만큼 저희를 버리려는 겁니까? 아니, 저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지금. 많이 복상해. 그러네. 애들 저거 다 못 보는 중. 닥쳐, 네 말 안 들을거야, 모사. 이성스레, 이성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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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성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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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럼 어떻게 3대3 구도가 나오는구만. 빅맨 만득Vita. 아, 내가 깨는 거 도와줄게. 깨는 게 도와줄게 멍청아. 널 도하자 니 팀 없어지니까 그러냐 야 한 몇 개라 깨깨깨깨 야 나 진짜 운 안좋아 진짜 안나와 어? 상자? 상자 몇개야 상자 지금 상자 지금 없어 하나 밖에 없어 어? B급 하나 있어 B급 하나 있어 어 저기다 B가 너 이거 하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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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안나온다고 진짜 나 미쳐버리겠어 갑바 나오면 바람에 엔더검 나옴 아니 A급 하나 A급 하나 야 너 중룡아 바람에 엔더검 하나 줄게 넌 넌 뭘 봐 야 상자에 넣어놨었어? 중룡아 상자에 A급 넣어놨었어? A급 있었어 방금 가져갔는디 네? 아 바느자가 가져갔어 저런 이씨 저런 이씨 아 나 A급 하나 있긴 한데 A급 야 나 또 뉴클리어 풀핏 했어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아버님 그냥 그거 써요 아버님 나도 풀핏 자리 하나 있어 어떻게 생각해? 나 풀핏 두개 있어 어떻게 해 나 하나 있어 A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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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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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악 드래곤볼 어머님 왜왜왜왜왜왜 감사합니다 어? 야 우리 세명 남으면 공평하게 고분 남기고 그냥 싸워보자 오케이 오케이 겁나쎄 택시다 너 죽었냐 왜 흰포션인데 닥을 당했다 너는 비겁하게 세명 팀하냐 아까를 아까 시간차 커네들 닉꼬 야 너도 아까 세명 팀이었잖아 니 팀 다 어디갔어 아님 이제는 너 로컬뮤트를 받을 자격이 된거야? 어 로컬뮤터 할게요 으아아아 드래요 권님의 로컬뮤트를 받을 수 있게 될 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마인구? 마인구 마인구 마인드기 라는 리타임 야! 뒤에 주실매 x4 오케이 x2 너 갑박 깨져대 ord 야! 만득이 줘만 먹게 만득이야 지금 시간 없다 아, 저 도망갔다 금수 한대도 못 때렸대 x2 한대도 못 때렸대 head 안돼 x4 오 비겁한 스나이퍼 나 식속 있어 이제 이씨 준혜 이쪽으로 빼 내가 때려줄게 슬라이퍼로 아야 필필필필필필 뭘 바보야 오케이 다시 대화 더 저 사람 여기서 니타님 그거 알아? 아니면 곧 죽는거?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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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해보게 해주지 빨리 물해봐 야 탈락! 탈락시킬탈락시킬 아이템 우웨야 니타ρ의 아이템 대박이래 작업 headed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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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이건 없어 그건 없어 와 이게 이게 있네 oluş 왃 또 까무러 또 또 까ываем 빅맨이 빅맨 쏘 갑니다 빅맨이 어 뭐야 뭐야 다 죽어 다 죽어 빅맨도 빅맨도 까보라 빅맨이 빨리 줘 줘 줘 어 오케이 너거라 너 안죽었지 죽여 죽여 왜케 약해 아니 니가 약한것도 있어 반대가 약한데 야 오케이 14분짜리 하고 스나이퍼가 없어 총알 와아 잠깐만 템 좀 버려두자 아 진짜 총 있어 야 그래프팅 하나 더 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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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권총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권총은 별로야 마지막발이야 마지막발 나 없어 권총? 권총총알 야 있으면 좋지 권총도 있긴 해 어께 곧총 오오오오오오오옹 스나이퍼 총알 좋아 나이스 Nikki 이거 스나이퍼는 어차피 0발이 할거니 철모자 철모자 바해쌽 철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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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겨 넓겨 나이스 나이스 나 철모자 차는 뼈 끔에서 갑바가 이렇게 잘 나오네 B급에서 갑바 나와? 이거 약탈? 철 김 철베빠 나와 철 갑바 철 갑바에는 약탈 없잖아 약탈 없긴한데 방어로 차이가 나요 야 이거 이걸로 이제 다 죽인다 때린 다음에 오케이 자 이거 이거 조준점 좀 체킹 할게 오케이 이게 조준점 모미 기억해야돼 출발 되면 얘기해. 신속 하나 깔고 가자. 신속하고 신속? 신속 하나 내가 깔게 내가 깔게 뭐야 뭐야 머리 위로 머리 위로 머리 위로 깔아야 돼 머리 위로 쓰리 투 원 야 나이스 갑시다 오른쪽에 있다 나는 개똥벌레야 개똥아 죽어라 개똥이 다군하지마 차누 개똥이 차누 똥산다 똥댕이 개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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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통리 대학통리 어 야 힘 빠랐어 힘 빠름 아 힘 빠랐네 겁나 건나쌤 건나쌤 조심해 한방에 죽는다 못때리네 못때리네 아 겁나 많이 때렸거든 쟤는 어디 슬랩스톤이 저렇게 많이 나와? 와 개쩌네 부샤잼 차누 갑파부샤잼 좋아좋아좋아 어떤거 도깅팀이 나오지않다 엄마 그런거 아버님 어 내가 방금 핑민이 죽었는데 핑민이 뭐라하는줄 알아요? 뭐라 했어? 아 한번만 죽여주지 쓰레같은게 이러고 죽었어 biblical 야 일단 핑민이 1등이고 좋아 망득이랑 핑민이 팀한거 같거든 네 야 초반은 팀 해가지고 그렇게 나 괴롭혔으면서 팀 한다고 이제 뭐라 한다고? 일단 어 망득이 죽었다 누가 맞춘거에요? 어디야? 시간적 하는 사람 죽은거 같은데? 망득이.. 망득이 살아있는데요? 좋아 저거 얻자 오케이 시클랜더 박스라도 돌자 으핳하핳핳 야 어떻게 생각해 핑맨이는 네가 한 마리 없는 말이라고 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핑맨이 이거 방송초대하고 얘기 한번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어? 야 없는 말이라니 어떤 말이야 너울아 빨리해 아니 근데 진짜라 한 번만 죽여주지 이러고 죽었다니까? 아 저 인생 터졌네! 야! 너 왜! 너 왜! 너 왜! 나 괴롭히지마! 아! 안 맞아 겁나 빠르니까 못 맞추겠어 야 쟤 일단 괴롭히자 왜 괴롭히지마! 권형자님 권형자님 이쯤 되면 모두 다 약탈가복 좋은거 보급해주는거 보급해주세요 이거 좀 끝내자 안 끝날거 같애 이거 그거 맞음 약탈 그냥 서로 하나씩 주죠 한 두시간 까이는거 한 두시간 까이는거 10정도 10정도 오케이 모두다 아니 만드기랑 팀이에요 그러면 만드기는 팀을 할수없어 왠줄알아 어딨는지 모르거든 사실 만드기는 방송으로 하는건가 사라지는건 잘 모르겠어요 똥들어갔을수도있어요 난 아버님한테 로컬 뮤트를 선사받았다구요 생존게임 알고겠니? 어 나 이거 총알있다 만드기는 본적없어 그 게임을 하고있기 때문에 난 팀을 할수없어 너네 셋과 이런 미친 다 뒤져 죽이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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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냐고 하고자고 나쁜말써 그게 아니라 뭐지왕준 나 저런 말 진짜 한적없거든 한적없다고 했잖아 야 누가 진짠데 왜 이거 찍는거야 쟤 헌친구를 듣는데 아니 했잖아아아 얘 안죽어 싸움 멈췄어요 네 네 네 너고리얼이니 바꿔 빠지세요 갑바 100이에요 야 우리 서로 잘못죽이면 안된다 약탈 100이네 잠시만요 야 100 뭐야 야 서로 잘못죽이면 안된다 이제부터 리얼이야 오케이 시작하면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필름이 어딨냐 야 약탈 100이면 얼마가 까이는거야 약탈 100이면 그냥 죽는다 봐야되요 아버님 근데 아버님 이쯤 되면 좀 부탁할게 있어요 4분짜리 뺏었을때 제가 죽었던 4분은 좀 주면 안되요? 아 많이 줄게 네 제가 핑맨한테 죽을수도 있단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 너무 많은데요 이건 많이 가져 어차피 한방전인데 뭐 상관없겠지 기분이라도 4개 나도 죽을거 같애 야 진짜 지금 어 잠깐만 10급 랜덤박스 두개만 더 있으면 두개 줘보셈 제발 제발 그거 떠라 힘 나와야 돼 힘 나와야 이김 스나이퍼 그래도 스나이퍼가 어디야 오케이 스나이퍼 좋아 스나이퍼 좋아 스나이퍼 좋아 나 3시간인데 어떻게 내가 4위냐 개쩌네 시작하나요? 시작 오케이 시작했다 시작했다 오케이 갑시다 야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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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키 어딨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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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어 너 죽어 그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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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3분 남았는데 다행이다 와 만드가 뭐야 너 살아있었냐 아직 살아있음 안 죽었음 뭔소리에요 많이 봤으면서 자 그러면 그러면 다 지금 여기 와 나 혼자 피피 있었네 아 잠깐만 아 왜 저렇게 안맞아 통합하고 응기 이걸 맞추는 법은 아버님 이렇게 상대를 한번 띄운 다음에 그 다음 4번째 스나이퍼를 딱 써놔 오케이 나이스 와 야 야 야 잠깐만 얘 템 뭐야 야 얘 템 왜케 좋아 젊아 저희 아까 약탈 받았는데 피밀 혹시 안받았어요? 네 왜 체 왜 체너에 안줬음? 저는 받았음 어차피 결과는 같음 왜냐면 핑맨이 못죽였기 때문에 죽는 운명이었음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맞아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피규어 어디서 죽었어요 만덕이 어딨냐 만덕아 마인고로와라 마인고요 억울했나봐 진짜 야 날개달린 철갑바 나왔다 둘중 한명이 접어줘 이쯤 되면 결론이 안나잖아 원래 드라마에는 애플이 필요한거라구요 만덕아 어딨냐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숨어있던거냐 계속 템 먹고 있었음 시청자분들도 죽었는데요 나 진짜 그럼 되는거야 빨리와 그럼 만덕이한테 기회를 줄라 여기있는데 왜 다들 어디있어 어디있으면서 말을 거는거야 나한테 저기있다 만덕이 저기있다 만덕아 나랑 놀자 야 쟤 숨겨놓은 흰푸전이 있을 수 있어 조심해 레이저를 쏠려고 하는게 이 빙업한 만덕아 너나 이길수 있겠니? 한번에 재꿀수 있겠니? 한번에 못 재꿀거 같은데 둘 둘이서 같이 데려옹 둘이서 같이 데려옹 둘이서 같이 데려옹 아아아아아아 다 망시켰어 얘들아 애들아 가자 가자 화이팅 잠깐만요 저 긴장돼요 어떻게 할까 3초 뒤에 3초 오케이 안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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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빨아 난 없어 얘 템 별로 안좋은데? 야 황금사과 여기 인준아 이거 좋아 이렇게 된거 확실하게 내가 스킨기를 해주겠어 잠깐만 3초 뒤면 지금 시작한거임 아 기다리기달기달기달기달 기다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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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죠? 힌프션 빨거야 안빨거야 나 안먹어 힌프션 안먹어 흰프션 안먹어 금지야 안금지야 그냥 맘대로 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매일 바주카폰 가능한거에요? 야 모든거 가능 모든거 가능 오케이 오케이 나 힌프션 안먹어 나 힌프션 안먹는다 party 아까 없었는데 지금 나왔당 너부라 미안하다 너라도 죽이고 방송불량이라도 아파할게! 미안! 어 사라졌어 이 자식! 야 마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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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자 아버님 마인고로 오라잖아 준혁아 왜그러니 진짜 야 이렇게 된거 그냥 너보라 그러면 엔딩을 그렇게 스토리텔링 해보자 야 시작! 그래 덤벼 하하하하하하 그래 덤벼 오 아버님 너무 가소롭네요 진짜 진짜 웃겨서 말이 안나오는 거잖아 말을 못하네 죽일 수 있었는데 너넨 분열 됐다고 이미 영원한 팀이 어딨냐 망청아 5초 는 나야지 5초 가 폐고 죽아 야 어어어렴 안돼 거기 뒤에 너 죽어! 으 Nós 어어 날라갔어 이 나쁜 자식아 날라가셨어 안날려갔네요 망인4션이야 아 내가 이ult girl 있다면 믿겠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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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없었어 사실 사실 난 희부전이 없었어 으으으! 짜라빠빠! 짜라빠빠! 그들은 아름다워!!!! 아아! 으! 아아! 가위버린! 가위버린! 레이져어어어어! 삐! 아어!!!! 아아!! 들리 마세요!! 우! 우! 쇽! 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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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흨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어! 허흑! 허허허헉 시간 남았다! 시간 남았다! 아니다! 안 남았다! 잘가 시간 남았어? 안남았는데 안남았다! 야 우리끼리 그래도 어? 재밌었다 우리 셋 다 우승이라 생각하자 마지막은 이벤트 경기지 그치? 아니 근데 저희는 이겼는데 핑민님은 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야 우린 사실 멘탈 깨질 일이 없었어 그니까 좀 재밌었어요 그래도 아 예 처음에 처음에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버님 빠따 밀어주면서 계속 잡는거 어 야 그때 개꿀재미였어 야 근데 너 그때 사라진 뒤로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알아? 슬픈 노래 틀으면서 다녔어 저 그때 빠따밖에 없었고 계속 도망다녔어요 야 진짜 나 굉장히 슬펐다 나 진짜 서러워서 진짜 애들이 나만 자꾸 다니고 어떤 놈이 이속 빠르다고 나 계속 와가지고 죽이고 더러워 조석 조석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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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우리 아까 되게 고맙던 분이 한 분이 있거든 어떤 분이 우리 시청자 분들도 들어오셔도 돼요 초반에 나에게 검을 던져줬어 근데 그 분이 검을 던져주려고 던져준게 아니라 날 때리다가 실수로 GQ키를 눌렀나봐 그래서 검을 떨구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맨손으로 날 때리더라고 난 어떤 분이 저 때리다가 부메랑으로 때렸는데 부메랑 우클릭을 바닥에 썼거야 아이야 부메랑을 어거님한테 그 부메랑 준거 있죠 그거 딴 사람이야 던지다가 제가 먹은거에요 그거 야 이거 이거 다음번엔 뉴클리어 빼야겠다 뉴클리어 두개 합치면 합쳐지는거 같아 이게 아 두개 합치면 오류 있대요 두개 합치면 우동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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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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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오세요 햄이 너무 랜덤이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한번씩 눌러주면 감사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플레이해서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역시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정말 재밌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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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